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지금은 SURE MV7과 SM7B 두 마이크의 음질 테스트를 두 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 영상에서는 둘 다 XLR 케이블을 이용해서 수음을 했었는데 이 MV7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USB로 연결을 했을 때 그 음질을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SURE MV7을 USB로 연결을 해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URE SM7B로 바꿔서 수음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SURE MV7을 USB 케이블로 연결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SURE SM7B를 XLR 케이블을 이용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비교 영상에서는 SURE MV7에 이런 프리앰프를 장착을 해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프리앰프도 빼고 수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앞전에 SURE MV7은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수음을 했고 지금 SURE SM7B는 XLR 케이블을 이용해서 수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화면은 아무런 보정도 거치지 않은 원음 그대로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또 서로 차이가 날지 그거를 비교해 볼게요. 먹이는 효과는 똑같이 먹일 거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지금은 SURE MV7과 SM7B 두 마이크의 음질 테스트를 두 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 영상에서는 둘 다 XLR 케이블을 이용해서 수음을 했었는데 이 MV7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USB로 연결을 했을 때 그 음질을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SURE MV7을 USB로 연결을 해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URE SM7B로 바꿔서 수음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은 SURE MV7을 USB 케이블로 연결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SURE SM7B를 XLR 케이블을 이용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비교 영상에서는 SURE MV7에 이런 프리앰프를 정착을 해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프리앰프도 빼고 수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앞전에 SURE MV7은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수음을 했고 지금 SURE SM7B는 XLR 케이블을 이용해서 수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화면은 아무런 보정도 거치지 않은 원음 그대로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또 서로 차이가 날지 그거를 비교해 볼게요. 먹이는 효과는 똑같이 먹일 거예요. 쉽게 먹이는 효과는 똑같이 먹일 거예요. 아이씨